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계의 혼돈이 불러온 자들로 인해 에스테리아의 파멸의 위기가 찾아온다. 정해진 그날 벨이 내린 구원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한 줄기 희망을 빛준다. 부정한 자들과 구원자가 예정된 진을 이루니 이후에 남은 것은 영원한 평온함이라 모두들 이것을 벨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모두 피해야돼! 간발! 여보, 첫째를 데리고 빨리! 네놈인가? 거치패가 내통한 자가? 세계선 내리신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는 자! 거치패가 내통하는 배교자가 독변합니다! 배교자의 실판! 배교자의 실판! 배교자의 실판을! 저, 전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배교자 주제에 목숨을 구걸하다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야, 여보! 오지마! 청아하라. 여보... 난, 틀린 것 같소. 당신과 아이만이라도 꼭 살아남고려. 그런 말 말하여, 여보. 첫째야. 어딜 가더라도 절대 이것만은 잊어선 안 된다. 또 다시 주져라! 세상은 조작되어 있고,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절대, 절대 잊지 말거라. 언제나 건강하렴. 아빠, 안 돼!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여보! 이리와! 이쪽이다! 배교자다! 잡았다! 잡았다! 다른 놈들은 어디인가? 저, 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다른 놈들은 어디에... 정말입니다. 저만! 숲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나머지 배교자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가... 괜찮을 거야. 마도병, 정렬! 러스타치오! 신이여, 굽어 살피소서! 배교자를 전환했으니 자비를 내리소서! 한 번 늦은 것 같군. 우리로서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겠네요. 이곳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내 카르마가 풍명하는 걸 느꼈어. 근처에 커츠펠로 태어난 자가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그가 정말 커츠펠이라면, 인과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이동하죠. 우리의 새로운 힘... 이곳은 우리의 저장에 잘 정리를 내리는 것 같군.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장에 도착ило. 우리가 정의있을 하여, 우리의 우선이 사람을 이렇게 궁금한 것 같군요. 우리의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우선, 우리의 우선은 우리' 우선은 우리의 우선,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우선이 우려와 함께하는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우선은 우리의 우선, 이제 시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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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길래 다행이네 엔터 희망 도망친 섬의 그 주체에 백여동 진실을 알아야만 하던 새로운 희망 카르마의 주인과 공룡한 자여 이것은 나의 카르마 댄스 오브 윈드 생을 뛰어넘어 이뤄진 그의 경험을 그대와 함께한다 정신이 들어? 예상은 했지만 카르마를 공유받은 충격이 꽤 강했던 것 같아 바람의 신전에서 과거로 빠졌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곳은 아직 벨라토스의 주둔지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벨라토스의 fuss과 상태될 벨라토스의 강한 일참을 더 파악 곧 벨라토스의 용기에 벨라토스의 반복 벨라토스의 벨라토스의 강한 주인과 벨라토스의 남은 매우 벨라토스의 무respons을 입을 부르고 벨라토스의 매력이 벨라토스의 벨라토스의 신전자 아 다음 아 아 아 이야 아 직위 액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러고 보니 카르마 공유 이전의 기억이 안 나시는 거군요. 괜찮아요. 카르마를 공유받을 때의 충격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 따라오세요. 최근 벨라토스 법국의 폭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크림이 과거 대이변 당시 행방불명된 에인션트 코치펠의 단서를 찾았거든요. 체이서 님도 아시죠? 거짓된 신의 영원한 침묵을 꿰뚫고, 조작된 세상에 진실의 푸른 빛을 비추리라.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400년을 넘게 노력해온 결실이... 자, 자, 우리의 희망님. 처리해야 할 임무들이 산더미 같으니까 정신 차려요! 준비가 끝나면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조금 전 임무를 회상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럼! 그리로 미끄러우는 친구들, 친구들, altrove 전문의 제공을 길딜한 사람으로 인정한 걸 도와드릴게요. 스페셜 체험과 함께 동을 이틀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온. 마지막으로 인정한yk dir도는 사람으로 인정한 경기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정한 기능을 위해 속도를 найд Afon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정한 경기 대회에서 상t 나눠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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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번에도 실패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